유노 핵퀴즈 가시죠. 축하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제 생일인가요? 생일은 생일인데 이 생일은 아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에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직원분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핵퀴즈 온 더 블로그 핵퀴즈가 뭐예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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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시길래요? 들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창립 46주년을 기념해서 퀴즈를 내려왔습니다. 집안에 살림살이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노 핵퀴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바로 한 번. 처음 보시고 오래된 순서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맞추고 칭찬도 받는 날인 걸로. 네네. 정답입니다! 네! 네! 과연? 과연? 오! 뭐야? 쓰면 안 돼! 잠시만요. 네. 네. 일단 한 번 이렇게 쓰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네. 여보 사랑해. 우와 저게 뭐야?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한 잔 드실까요? 공짜인가요 저? 제가 뭐 얼마 안 하니까 사비로 해드릴게요. 역시. 저는요? 유노 핵퀴즈! 예스! 도전! 프로젝트 명칭이 너무 길고 어렵죠. 그래서 야코를 사용하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의 첫 진출을 의미하는 프로젝트의 약혼은? T1. 와! 역시 정답 정답. 와! 외식상품 5만 원. 외식상품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성. 아 형님. 저희는 2020년 현대 엔지니어링 신입사원들입니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비싼 1%들의 1%의 가치를 저희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증명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야 박수 박수. 유노 핵퀴즈? 좋아요. 네 문제입니다. 짜잔. 트로크메니스탄. 땡! 아 아까워 못 들이겠다 어떡하지. 여기 안에 연봉 인상도 들어가 있어요. 진급 진급. 여기 안에 진짜 있어요. 빠른 진급.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어떡하지 못 맞춰서. 콩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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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엔지니어링 화이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 좀 안전이 될까요? 46주년 창립 기념으로. 분명으로 저희가. 유노 핵퀴즈? 좋아요. 정답은? 하나 둘 셋. 한남동. 정답입니다. 아 네. 능력보다 팁이냐. 자동차냐. 자동차냐. 아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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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만 만들면 가서 같이 먹겠습니다. 장립 축하합니다. 장립 축하합니다. 장립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우리 사장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창립 1을 맞아 직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퀴즈를 풀어주셨는데요. 사장님도 빠질 수가 없겠죠. 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역시. 유노 핵퀴즈? 아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영 방침은? 함께하는 혁신. 새로운 도약 2020입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힐스테이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이름은? 페어타워입니다. 커피 쿠폰 5만 원.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엔지니어링 창립 46주년입니다. 열심히 일해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일이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지친 후배와 동료를 위하여 경영진부터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 주며 함께 같이 갑시다. 파이팅. 박수 쳐주세요. 사장님이 아까 뽑으신 선물을 가지고 현장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는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에 도착했습니다. 유노. 태키. 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ㅈ. ㅇ. ㅇ. 정의선. 정답. ㄱ. ㅂ. 김창학 사장님. 와 초콜릿 초콜릿 여기서 끝나고 좀 아쉽잖아요 아쉽죠 너무 아쉽죠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히 하나 더 전달해 드리려고 한 선물이 있거든요 짜자잔 직원분들하고 커피도 드시고 초콜릿도 드시면서 단합 안전 사장님 직원들과 함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 엔지니어링 창립 46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패키즈 온 더 블록이었는데요 네 오늘 영상은 현대 엔지니어링 공식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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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